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문서 19장 21절입니다 자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의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의지, 앞에 있는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분에게는 강한 의지가 있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의지, 다른 것의 마음과 몸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자신 외에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거나 제한되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 주권적 의지입니다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위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세기 3장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놓였지만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얻게 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오 네 장수이시니 여왁께서 줄이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삼철나라 오천종족 보금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의 절대지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얻게 하시는 망국의 기업입니다 아머스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아머스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심판 즉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셨겠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의지적 표현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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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미가 4번씩 기록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행하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망국의 기업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다윗 왕국의 회복 즉 메시아 왕국 즉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메시아 왕국 즉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이 법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매일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예배 우리의 숨 한숨 한숨 자체가 이러한 예배 응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호수구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애덤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애덤의 남은 자 즉 갈라데아 3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상관없이 영혼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망국의 기업의 축복은 이렇게 예배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일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땅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옥 인생 저주 인생으로 빠져들게 되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땅의 저주가 왔습니다 가시던풀 엉겅퀴 그걸 정말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의 저주가 이처럼 풀리고 완전히 끝나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오늘 13절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더 이상 이제는 원수의 공격이 없는 그런 회복의 축복을 오늘 망국의 기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한 땅을 영영히 상속받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보호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망국의 기업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축복에는 요약했을 때 이 다섯 절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참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이세 왕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이만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 또한 2, 3, 7 살리는 언약적 도전으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통해 이제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완전한 초월적 축복 25회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타나시는 스타트만입니다 2사의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입니다 스타트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찰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먼저 먼저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라는 것을 잠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전인 치유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죠 바랍고 살았고 살리는 이게 바로 살 활자 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활의 능력이 있어야 이 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은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채우는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때마다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살았고 살리는 그 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에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되겠죠 야거부서 5장 10절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은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범 9장 29절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 재단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구원과 재앙을 맞는 역사가 분명히 전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즉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잇따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가득 채워졌을 때 바로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응답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4천망대운동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의 그 축복은 4천망대운동의 축복이요 2, 3, 7 치유 운동의 응답일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의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2사의 43장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들짐승 곧 승량해와 타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앞으로 우리 예원의 앞으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응답 가운데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의 응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4천망대운동의 축복이 스타트만 이 만자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채워가는 이 만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37 치유운동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2사의 43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와 성도 개개인 가정 후대와 또한 그 현장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겠다라고 의지적인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보증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응답들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두려워하며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37 치유운동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스타트만 그것은 4천망대운동으로 237 치유운동으로 그래서 국내 우리가 스타트만을 붙잡고 3인 1조 그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스타트 237로 선교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 현장 가운데서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산업현장이 우리의 모든 다섯 기초 그 현장에서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최고 계획 최고 소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번 원단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인생의 지향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지향점 핵심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고 계획 하나님의 최고 소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차세대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일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중직자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선된 자로 헌신된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버금 목회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현장에서의 사령관이요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이 강단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계시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스타트만 하나님의 최고 의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그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 성교사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 어떻게 보면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행복한 예배자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획을 하면서 첫 신앙들 예배의 응답 받으면서 그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가 의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지향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키가 한 번 더 운동이다 그 키가 3인 1주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운동과 3인 1주 운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는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